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레인의 보이즈의 경찬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약속했던 대로 저희의 연습실을 보여드리는 날인데요. 일단 멤버들이 실시간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 혼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이 벌써 두번째 VB인데 여러분의 하트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병찬이와 함께하는 플린의 연수식 투어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가 있는 이곳은 연수식 2층이구요. 무대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쵸? 깔끔하죠? 그럼 이제 멤버들을 찾으러 가볼까요? 일단 이곳은 저희 2층에 있는 보컬룸이에요. 피아노 방이면서 저희가 보컬 레슨을 받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승식이 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메인보컬 형이 보컬 연습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나는 메인보컬이니까요. 열심히 연습해. 정말 많이 드신 않죠? 오늘 1일 MC라고 들었는데 제가 오늘 1일 MC여서 멤버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병찬이가 피리보는 소년인가 봐요. 피리보는 아저씨. 이렇게 한 명을 찾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겁니다.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옆에서 보고 가져가면 되나요? 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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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가죠. 이렇게 한 명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2층이라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럼요. 저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계단이.. 저희 정숙이가 여기 있는데 맨날 춤 연습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저희 댄 소리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이곳은 작은 댄 소리입니다. 빠밤 저희의 막둥이 수빈이다. 빠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안무 연습하고 저희끼리 응답하는 것인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빈이 등장! 수빈이 등장! 안녕하세요. 네. 크게 한 번 인사 드려야죠. 인사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어요? 아 귀여워. 플랜 A. 플랜 A. 플랜 A. 막내 수빈입니다. 네. 여기서 뭐하고 있었나요? 저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노래 듣고 있었어요? 틀어의 시간에 퀼스 하는 노래. 사실 팝송을 듣고 있었네요. 아 또 이것은 수빈이가 자주 음악을 틀어오는 곳이에요. 제가 항상 보면서 수빈이가 여기 앉아서 노트북을 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조명이 되게 좋아요. 네. 이게 그렇게 밝지도 않고 웃지 않아서 아 진짜 좋아요. 뭔가 되게 은은하죠? 응. 그 다음 멤버를 찾으러 갈까요? 가자. 가보시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보컬로 가는 방이고요. 이렇게 편의실생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보컬로인데 여기는 몇 개의 방이 있어요. 이렇게 멤버들이 나눠서 치고 있는데 정말 좋겠어요. 여기 누가 있을까? 이번 쓰는 사람 난 알지? 네. 저희의 리더 리더 상남자다. 또 뭐하고 있었나요? 형도 방송하고 있나봐요. 가사 쓰고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저희 성형 정말 모든 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왜 병창씨 언제 방송하고 있냐. 형은 병창이가 피디 부는 사나이예요. 피디 부는 사나이예요. 피디 부는 사나이예요. 피디 부는 사나이예요. 한 명씩 좀 데려가고 있네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방해된 건 아니죠?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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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총 지금 3명 넘어서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플랜 A 보이슬 리더 승훈입니다. 이렇게 총 3명 넘어서 한번 찾으면 가볼까요?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모아서 총 7명이 합쳐지는 건데 거의 귀찮아 놀이 하는 거예요. 귀찮아 놀이 귀찮아 놀이 귀찮아 놀이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 락거리인데 여기서 저희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물거리는 네. 그런 거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네. 네. 하하! 귀여운 눈이 한세가 하하! 뒷모습이 또 아! 한세다! 또 이제 저희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거 다 됐고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아니 지금 뭐 촬영하나봐요. 하하하하! 혹시 뭐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요. 여기는 락커룸이고요. 네. 여기 제 락커룸이 있어요. 한세 거 한번 열어봅시다. 네. 제 거 여기 여시면 아 또 이렇게 까 하나 네 지금 아 깜깜있어. 여러분! 제가 다 먹을 깜깜가 있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한세 또 하 또 편지 모아뒀습니다. 이거 또 팬분들 감동하겠네요. 하 또 이렇게 많은 편지들 모아두고 네. 모아두고 있었네요. 열심히 보려고 또. 공카도 항상 읽고 공카 요정이죠. 아 진짜. 네 맞습니다. 가자! 가자! 저희 귀염둥이 한세가 이건 약간 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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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참. 기참 우리 여러분. 팜매 Flat hill 함ры 해야지~! 기참 해 대못 드래곤볼 찾으러 가는 거 같아요 té here you boy 보이세요? 기참. 드래곤볼 찾으러 가는 거 preocupe city의 랜소리 두 갠데 이렇게 큰홀로 가려면 이렇게 또 나와서 얼른 오시라고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큰홀로 넘어갔는데 저희 큰홀이에요 아 여기는 찬이 형이랑 세준 형이 있네요 이게 저희 큰홀인데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와가지고 큰홀 리포터 홍찬 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기다리셨죠? 저희 큰홀 정말 넓습니다 혹시 뭐하는거 같은데? 뭐하는거 같은데? 아 이거 하면요 안무 영상을 찍거나 연습을 하는거 같은데 아 웃긴 모르잖아 웃긴 모르잖아 아 웃긴 모르잖아 먼저 하시는게 제가 먼저 할 땐 기분이 할게요 여기는 안무 영상을 찍거나 여기는 다같이 호흡을 맞추는거나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단체 연습을 할 때 네 그런 곳이고요 끔찍 야식도 먹을 때도 여기를 사용하자 네 네 네 자 자 네 이렇게 저희 총 플레딧 모집 7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 7명이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